그룹별 공항 패션 코드 분석 엠블랙 이름답게 블랙으로 공항 패션을 통일한 엠블랙 멤버들 다양한 블랙 아이템으로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컨셉트를 제대로 살려냈는데요 그런데 블루 자켓을 입은 미루스의 블랙 팬츠로 팀 컨셉을 살렸습니다 청주영이랑 강수영은 정수영은 엠블랙의 리더 특별출연승호 안녕하세요 저희 새로운 멤버 오늘 친구 됐어요 저희 옆자리 친구 돼가지고 아티스트들이 일본에 도착했 이어진 리허설은 엠블랙분들인데요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전을 방불케하는 춤사위를 선보였습니다 하이킹 배기바지다 너무 힘들어요 네? 다리가 잘 안거리지죠 고맙습니다 내일은 화장을 하고 나타날게요 예? 림피엘이요 아니에요? 매 몇시 입고 15시 하나 어떻게냐 네? 떨립니다 아 일본어가 많아가지고 아 아 아 중국의 요즘에 대세로 자녀밀음 하고있으니 아 저희 엠블랙에 의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간 신처럼 떠받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엠카운트다운 하루 재팬의 오프닝을 장식한 엠블랙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단순히 사로잡힙니다 엠카운트다운 하루 재팬의 오프닝을 장식한 엠블랙 주나 집중해야지 알았어요 아니 일본어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제가 원래 MC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일본어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무대에서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시벤이 다라도 엠카운트다운 신세이 존박댓 서스쿠 유키마시카 아리아토 고제 아 아 아 아 아 뭐 성司님이 박수님 지내네